이승훈 연구위원 그게 고민거리인데 하나는 올해 꽤 괜찮아서 올해 선방을 한 게 있어서 미리 앞당겨서 가져간 건가 오히려 수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래서 그 효과는 오히려 반감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주로 시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궁금해하든가 여기저기 세미라도 많이 다니실 텐데 어떤 질문이 제일 많습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그리고 약간의 과열이 있는 것도 아니냐 계속할 수 있나?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봤을 때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나? 수요일 올라오나? 이런 것들 일시적인 거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여쭤보죠 혹시 다시 다운턴이 오는 건 아니냐 그거 코로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거? 그 가능성도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십니까? 그런 거는 가능성 없는 걸로 반영 잘 안 하세요? 코로나가 언제든지 다시 확산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3, 4월에 경험했던 그런 수준의 락다운 그러니까 모두 다 집에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회사도 출근하지 마라 정도의 락다운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전국적인 규모로요 그러면 심각한 다운턴이 한 번 더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지난 7, 8개월 동안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학습했던 게 뭐냐면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써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3, 4월에 다 집에 있으라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 7월 그리고 이번에 3차 웨이브 왔을 때 미국이 걸었던 봉쇄 영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별로 봉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웬만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봉쇄를 걸었던 영역을 저희가 나열을 해보면 예를 들면 술집 가서 술 먹지 마라 사람 많은 쇼핑몰 같은 데 가지 마라 그다음에 헬스장 같은 데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봉쇄를 걸었던 활동들은 사실은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집에서 예를 들면 홈트레이닝 장비 같은 거 사서 운동할 수 있는 거고 쇼핑몰 안 간다고 해서 소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설령 회사를 못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사이에 재택근무 환경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런데 그래서 경제활동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뭐냐면 사실은 3, 4월 이상으로 미국이나 유로존에서 확진자 수가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분기에 봤던 그러한 대침체가 다시 재현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의 확산도 문제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정부의 봉쇄 그게 3, 4월에 준하는 수준이냐 그게 아니었다 아니냐 이걸 놓고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환자 수나 사망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른 변수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봉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 그렇다가 달라질 건데 이게 요즘 보면 누가 먼저 도착할지가 아슬아슬해요 치료제나 백신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이 패닉이 먼저 나올지 미국에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이거 백신이 한 달 정도 늦게 나와서 이러면 그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 들 만큼 아슬아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3, 4월에 준하는 그런 식의 봉쇄만 아니라고 하면 경제활동은 계속적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저만의 추론이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제로 보면 내년 경제 어떤 정도로 어떤 식으로 예상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일단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드려볼까요 같이 한번 보죠 4페이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글로벌 GDP 성장률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3.3을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 거를 플러스 5.7을 보니까 사실 증분으로만 놓고 보면 플러스 9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회복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 4페이지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이랑 저는 궤적이 유사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의 궤적이랑 전 세계 경기 궤적이 유사할 거라고 보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4 붕괴 굉장히 극심한 침체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을 하면서 아예 3.4월에 준하는 침체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창의적인 대응 덕분에 3Q는 V자형 회복을 했죠 그래서 훅 빠졌다가 지금 이쪽으로 올라온 딱 거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전제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3.4월에 준하는 그러한 봉쇄가 다시 취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 1% 정도의 준하는 굉장히 완만한 회복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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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기재 효과라는 부분들 때문에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점선으로 표시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잠깐 말로 설명해드리면 GDP 총량의 그래프를 그려주신 건데 V자로 반등하긴 하지만 코로나가 없었다면 계속 타고 갔어야 할 그 기울기보다는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렇죠 그 그림이네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 내지는 플러스 6이라는 숫자만 비교하면 회복 다 했네 정책 정상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전제하고 있는 그 전망에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걸 이제 5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선이 3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하늘색 점선이 있습니다 하늘색 점선은 V자 반등 V자 반등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죠 저희가 이제 중국 4Q의 GDP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까 한번 월별 지표를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비스업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4Q의 7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환경에서는 정책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부양을 세게 할 필요가 없죠 네버려 둬도 성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화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중립으로 기어가 전환된 상태예요 중국은 문제없이 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재정은 아직까지 안 쓴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4Q의 추가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지역인 거고 거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실선이 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은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가 있었죠 그래서 회복이 지연됐어요 약간은 완만한 회복 약간은 완만한데 근데 그냥 V자 회복을 이루었던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회복 지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루스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실업자가 3,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업주가 우리 셧다운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새것은 상태도 나가 있어라 그래서 실업소장을 일단 챙겨서 받고 있어라 라고 하는 애들인데 다시 부를게 다시 못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롯되는 손실이 또 있는 거고 소기업들이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 4월 달에 부양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9천억 달러 내외의 추가 부양책을 통해서 더 줘야 된다 네, 이러한 손실을 메우려고 한다 만약에 못 메운다고 하면 이렇게 우사양하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시성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할 거다 이거죠 그렇죠 돈 나눠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가게한테 쏴주는 스킨은 이번에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실업소장을 연장하는 거와 그다음에 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9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박했다 합의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정색은 미국보다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에요 유럽이네요 유럽입니다 유럽 W자 반등 약간 근데 3, 4월 달처럼 굉장히 심하게 빠지는 건 아니고 마일드한 딥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프랑스 프랑스는 지금 봉쇄를 다시 걸고 있어요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근데 얘네는 3, 4월에 준하는 수준으로 봉쇄를 걸고 있기는 해요 2주 동안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로존 4QGDP는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한번 겪었다가 나중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걸 메우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정책이 들어와야 내년에 회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것도 가시성은 있습니다 강한 정책 가능성이 있다? 네 이미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면 프랑스가 봉쇄를 되게 세게 걸기 전에 200억 유로짜리 패키지를 미리 쏘고 나서 봉쇄를 걸었고요 이 패키지가 재정을 푸는 패키지였을까요? 재정을 푸는 패키지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적자를 용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국가가 독일이에요 재정법정주의라고 하죠 근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연방정부 적자를 용인하겠다 뭐냐면 상황이 심각한 지역은 국가별로 일단 자체적인 부양책이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EU에서 공동기금이라는 게 출범을 해요 뭐냐면 이거는 EU 내에서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 포지션이 우수한 국가가 독일 같은 나라가 그렇죠 돈을 걷어서 이탈리아나 남유럽 국가들 프랑스처럼 재정 건전성도 떨어지고 1인당 GDP가 비교적 낮은 국가들한테 상환이 필요 없는 대출 말고요 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 형태를 쏴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얘네가 이 돈을 받으면 그린 뉴딜 같은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EU 공동적으로 재정작용이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ECB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PPP라고 해서 이번 전염병에 대응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이례적으로 늘렸는데 1.35조 유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5천억 유로 정도를 더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 대응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경기 자체가 우사양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넘버만 비교를 해서 정책을 걷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정상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관점은 너무 낙반적인 관점이라는 전년 대비 10% 올랐잖아 그냥 투자는 안 할 거다 나라 정부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코비드19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도달할 수 있는 성장 경로에 그렇게 회복을 하고 그렇게 부양을 추가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1년 말에 가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년 가도 코로나 없었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못 미친다는 건 어찌 보면 우울한 소식인데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돈 풀겠지 그렇죠. 정책 환경에 뒷받침을 해주니까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나쁜 그림은 아니다 라고 1차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통 설명해 주십니까? GDP 수준, 생산의 수준은 코로나 이전보다 아직 회복을 못했다 그리고 그 궤도에서도 좀 벗어난 상태인데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다 높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국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웬만한 회복까지도 다 반영을 한 거 아닐까? 좀 많이 올라서 불안한데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와 금융시장의 디커플링 얘기가 그렇습니다. 1년 내내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 중에서 정말로 경기에 민감한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따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통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15%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이진용 팀장이 지난주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세상을 향후에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혁명 새로운 디바이스 내지는 그 디바이스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꿈이 투영된 부분들 그래서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경기랑 금융시장이랑 꼭 애플투애플로 그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GDP 수준, 생산의 수준이 기업의 실적을 결정하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산업이 여전히 있기는 있으나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주도하는 주식들은 그거와는 무관하게 그냥 이게 생활에 얼마나 잘 보급되고 빨리 도달하느냐 그걸 가지고 주가가 결정하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장하는 기업들이 돈을 실제로 벌기 시작하니까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정말 돈도 버는구나 그리고 이제 메가 플랫폼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까지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꼭 이제 경제환경이 금융시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결과적으로는 경제환경의 키를 맞춰서 비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시각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옳지는 않은 거죠 그렇군요. 요즘도 반도체도 계속 오르고 있고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합니다만 한쪽에서는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 많이 나던 몇 년 전 그때보다 내년에 이익이 더 날 거냐 하면 그건 갸웃거려진다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주가는 이미 그때 주가를 훨씬 넘어섰으니 이건 그럼 어떻게 새로운 멀티플의 세상으로 온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냥 과열로 봐야 되냐 이것도 더 고민거리 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의 기대에는 당장 내년에 2017년, 18년 수준으로 반도체 어닝이 회복된다는 기대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에 이익 성장 가능성을 좀 투영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제가 주로 분석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플에 대해서 조금 후하게 점수를 주는 어떤 그런 환경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는 8배가 PER의 고점이다 10배가 PER의 고점이다, 12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상단을 조금 열어놓고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런 거예요 뭐 지금 이제 글로벌 GDP 전반적인 환경이 어떠냐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실적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정책의 힘에 의해서 그냥 굉장히 근근히 성장을 끌고 가는 이런 식의 흐름인 건데 과연 이제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업 실적 회복이 우호적이다라는 결론을 사실 가지고 온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의 7페이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제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조업의 구매 과장들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주문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생산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거고 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응답 비율이 줄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응답 비율보다 높으면 이 지수는 50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립 수준이 50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중국은 나라 것도 없고요 미국 그리고 심지어 신규 확진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서 사큐에 역성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유로전조차도 이 PMI 지수는 다 50을 웃돌고 있습니다 50을 웃돌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경기가 이 경우는 제조업이겠죠 제조업 경기가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는데 제조업 경기는 살아나?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회복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매 관리자 지수의 한 30% 정도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주문이 사실 어디서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업종에서 늘고 있는지 그렇죠 전반적인 회복이냐 아니면 특정 업종이 과하게 혼자 회복되면서 전체의 숫자를 다소 왜곡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미국이랑 독일이랑 제조업 주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봤더니 미국이랑 독일이랑 공통 분모가 뭐냐면 IT예요 이거는 비대면 경제 그 다음에 데이터 투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조업 주문에 찍히고 있는 거예요 주로 컴퓨터, IT 이런 쪽에서 주문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얘네들이 미국이랑 독일이랑 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얼마냐를 계산을 해보면 가장 위에 있고 COVID-19 때 가장 덜 다친 업종이자 COVID-19를 겪으면서 가장 빨리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는 컴퓨터 전자만큼은 아니겠지만 1차 금속이나 기계 같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설비 투자가 재개되고 있다는 얘기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2018년, 2019년에 우리가 무역 분쟁을 겪었어요 그때는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위축이었거든요 교역이 안 되려보니까 제조업 업황이 계속적으로 다운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설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설비 투자 계획이 있더라도 조금 회복되는 걸 보고 합시다 그래서 지연을 시키고 2020년에 대해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들어와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제조업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철강이나 기계 쪽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될까? 제조업이 이렇게 견고하게 COVID-19가 확 퍼지거나 진정되거나 이러한 흐름에 관계없이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나 홀로 회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럼 누가 사는 거냐? 이 제조업의 생산품을 그렇죠. 그런데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조업은요. 봉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장문을 굳이 닫더라고는 안 하죠 3, 4월 달에는 자동차 공장문을 닫았지만 그때 이후로 공장문을 닫으라고 한 적은 없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가게와 문 닫게 할 수 있어도 그렇죠. 대면 서비스업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공장문을 닫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건 생산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봉쇄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면 지갑을 덜 열거나 그럴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조업은 B2C 수요도 있지만 B2B 수요도 상당하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회사에서만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집에서도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훨씬 더 늘어날 거고 그런 클라우드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용량도 훨씬 더 많아질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투자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확진자 수가 사실 만명이나 10만명이나 관계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환경이 3년에서 5년도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하면서 재택근무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기업들은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외주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이 COVID-19 상황과 관계없이 회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경제와 관련한 투자를 COVID-19가 종식되었다고 멈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적응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재개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제조업 중에서 자본재 쪽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착안을 해야 되고 아까 소비 쪽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건 이제 9페이지, 다운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소비의 회복은 약간 디커플링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9페이지를 보시면 미국, 독일, 중국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재화 판매는 COVID-19 이전 수준을 다 넘어섰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로 나누면 그렇죠 프로덕션을 그렇죠 제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이거는 컨섬션이죠 사실은 그렇죠 재화 컨섬션은 COVID-19 이전 수준을 다 넘어섰어요 그런데 서비스가 못 미쳤습니다 서비스는 아직까지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비스 소비의 일부를 저는 재화 소비로 대체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봉쇄 영역이 제한적인데 헬스장 못 가는 사람이 집에 홈트레이닝 장비 사가지고 운동하는 거나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이 영화관을 못 가게 하니까 예를 들면 태블릿을 타거나 홈시어터 같은 걸 사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쓸 만한 돈을 여행에 쓸 만한 돈을 옷을 사는데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면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본제 쪽은 B2B가 있는 거고 소비제 쪽은 실제로 사람들이 서비스 소비의 일부를 재화 쪽으로 시프트시켜가라 실제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서비스 소비가 재화 소비로 대체되는 것도 이거 얼추 끝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서비스 소비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재화 소비는 상대적으로 줄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태가 영구적이지는 않겠죠 3에서 5년 내내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다시 노말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선뜻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좋은 그림 많이 보는군요 저희가 백신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좌측 그림 보시면 화이자 백신 관련한 그림을 제가 가져왔어요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두 번 정도는 맞아야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면역이 생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아니죠 실제로 사람들이 이 백신을 얼마나 믿고 맞을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시왕 브리핑하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60%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 그림은 네이처 잡지의 10월에 나왔던 조사 결과인데 사실 국가별로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평균을 내보니까 71%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다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원래 하던 것처럼 서비스 소비를 다시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집단 면역의 상태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백신이 개발돼서 다시 우리가 노말로 돌아갑니다라는 걸 선발형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시간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물 경제를 보는 사람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의 디커플링이 얼마나 더 갈 거냐 저는 수개월에서 수분기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내년 내내네요 자칫하면 내년 내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가장 오늘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글로벌 GDP를 보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GDP를 보면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회복을 하고 그것도 정책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지만 겨우겨우 회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재화와 관련된 것들은 신축적인 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재화를 주고받는 행위가 사실은 교역이잖아요 교역은 훨씬 더 빨리 높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 우리나라 수출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재화의 소비가 계속 해외에서 발생할 거라는 뜻이죠 그게 B2B든 B2C든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그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보다 더 올해보다 더 실제로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또 그림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1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수출이 턴아라운드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조업일수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높은 선박 수출을 제외해서 그린 게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가로 치면 헤드라인 CPI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높은 항목들을 제외하는 코어 CPI가 있듯이 코어다니까요 이건 그냥 코어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게 사실은 금융위기부터 따져보면 세 번째예요 서프라임 맞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크게 한 번 수출이 추락한 이후에 09년 하반기 그 다음에 2010년에 걸쳐서 불장 회복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생각을 해보시면 제조업이 계속 다운턴이었잖아요 그때 중국의 공급 측 개혁 얘기 나오고 선진국이 재정 긴축 풀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수요가 같이 돌아요 그게 하나가 나오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이 되고 제조업황에 개선이 맞물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뭐냐면 한국 수출이 물량 중심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공급은 많이 못 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다운턴이었고 코로나까지 맞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수요가 일단 회복하면서 물량 중심의 수출 회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수요가 공급을 굉장히 많이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상승이 뒤 이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걸 수출 물량으로 그려드렸지만 사실은 P 곱하기 Q를 한 수출액이 회복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김선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EQ에는 가격 상승세가 고정거래 가격 기준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분기에는? 내년 2분기 그러면 이제 수출이 지금 회복을 시작해서 한 자릿수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평균 기준으로 이게 내년 중에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EQ에 기저효과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YOR 기준으로 보면 EQ가 사실은 제일 높겠지만 EQ 지나서 3, 4Q 간다고 해서 얘가 다시 마이너스로 꼬꾸라지는 그림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혹시 채팅창에 계신 분들 중에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지금부터 잠깐 한 30초 정도 광고 듣고 올 거거든요 그때 채팅창에 질문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드릴게요 아마 궁금하신 게 꽤 있을 텐데 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꽤 빨리 회복됐고 이것이 오히려 서비스 지출을 하지 않고 남는 돈으로 TV를 사거나 하는 그런 수혜를 상대적으로 입은 것에 대한 결과라면 내년에 뭔가 회복이 다 되고 나면 오히려 그런 지출은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은 혹시 어떻게 배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내년 자칫하면 내년 1년 내내 제대로 잘 안 되고 고생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러면 경기 회복이 실제로는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나 혹은 제조업이 계속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혹시 어떤 힌트를 보셨기 때문인지 등을 잠시 후에 좀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질문도 보내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의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썸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원 상당의 쿠폰부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잠깐 쉬고 왔고요 메리스 신권의 이승훈 연구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드린 질문이 어찌 보면 말씀하신 거에서 굳이 트집을 잡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도 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전망을 할 때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여쭤보고 털어야 털어야 그래 저 말이 맞지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있나 싶어서 여쭙는 건데 내년에 백신이 잘 나오고 해서 회복이 잘 되면 미국 사람들은 다 이제 네일샵 가고 여행하러 가고 식당 가서 돈 쓰고 하니까 한국산 아이티 제품 자동차 이런 거 살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내지는 작년에 다 샀는데 뭘 또 사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 추세가 빨리 안 가거나 오히려 꺾이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좀 오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티를 나눠봤을 때 B2B 수요와 관련된 아이티냐 B2C 수요와 관련된 아이티냐를 놓고 보면 말씀하신 건 B2C에 관련된 아이티겠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가전제품 같은 걸 거예요 가전제품은 올해 굉장히 제가 알기로 한 4,50%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거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림이라고 하면 플랫 아니면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제조업 수요의 코어는 제가 보기에는 B2B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어떤 상품들이에요? 그게 반도체 같은 거죠 반도체 그거는 소비하고는 관계없는 그렇죠 아니면 많이 간접적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투자는 저는 지속될 거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B2C와 관련된 가전 수출이 슬로우해지거나 혹은 백신이 잘 먹히면 내년에 역성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IT 사이클이 다운톤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종목 업종 잘 골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반도체 수출은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가전은 왜 이렇게 요즘은 잘 안 팔려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괜찮게 보는 업종은 반도체 정도다 일단은 그렇죠 반도체가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언급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백신이 만들어놨는데 부작용 생기고 아니면 사람들이 잘 안 맞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 벌어지면 아 이거 다 만들고 회복 안 되네 이제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십시다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회복이 빠를 거고 내년에 괜찮을 거야라는 시나리오도 좀 바꿔야 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그렇겠죠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바이러스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당국, 보건당국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점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죄라고 문을 닫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관련한 정책 대응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운사이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맥락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회복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회복의 트렌드는 백신 전이잖아요 이 트렌드가 상당 기간 길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가정 하에서도 어쨌든 사람들은 재화 소비를 대체할 거고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과거보다는 더 많이 시켜야 될 거고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이 큰 그림에는 사실은 변화가 크게 있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환경은 재화로 주고받는 교역 환경은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년에 갑자기 안 좋고 꼬꾸라질 만한 시나리오를 억지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가상이라도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 참 애매해지기는 해요 시장 금리가 갑자기 튈 때 그런데 정부나 중앙은행은 방치할 때 이런 경우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제풀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냥 부담스러워 가격이 라고 생각하는 정도겠죠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그렇게 시장을 부러뜨릴 만한 요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 가능성도 이리저리 시나리오를 만들어봐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각국 정부가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재령 적자를 용인했고 이게 사실 재령 적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이면 GDP 대비 130%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걸 150, 18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느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미국이 빚을 내서 한 번도 물리적으로 빚을 갚은 적은 없죠 항상 GDP 대비 비율을 떨어뜨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들어오는 이자 부담을 굉장히 경감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수준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질 때까지 금리가 튀는 걸 용인할까? 그렇겠죠. 그럴 거라면 벌써 올려놨겠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면서 저는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모신 김에 이것저것 궁금한 걸 여쭤봐야지 하나는 환율의 흐름이 참 갑작스럽고 놀랍다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 신도 모르는 거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고 혹시 그 예상에 따른 영향은 어떤 것일까 이거 하나 궁금하고요 미국과 중국이 또 무슨 변수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트럼프가 저렇게 할지 몰랐다가 저렇게 되는 바람에 코로나 이전 1, 2년은 그냥 그걸 주제로 전 세계가 다 돌아갔잖아요 뭔가 다른 변수는 없을까? 그런 두 가지 걱정 겸 질문이에요 1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키차트? 네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주가의 장승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코스피가 레벨업이 돼요 그게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12페이지 왼쪽에 보면 기업 실적과 코스피의 그림인데 당연하죠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코스피가 오르고 그렇죠 멀티플만으로는 코스피가 못 간다는 얘기죠 실적이 실제로 회복되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 직후 그 다음에 16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는 그림과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러한 기업 실적 개선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의 회복이에요 일평균 수출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기업 실적도 수출에 비례한다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직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화가 강세면 수출 경쟁력 깎아먹지 않을까? 사실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보시면 원화가 강세일 때 그러니까 이게 역축으로 뒤집어 놔서 환율 그림이 위쪽으로 있을 때가 원화 강세인 거겠죠 원화가 강세일 때 기업 실적은 항상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달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이면서 투자가 들어오니까 더 강세고 종속변수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돌고 돌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원화 강세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80원 때까지 벌써 왔는데 사실은 여기서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 수출이 개선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주셨던 부분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원달러가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저도 사실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1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니까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원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도 얘기를 해야 사실은 퍼즐이 딱 맞춰지겠죠 먼저 달러화가 지니고 있는 속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화는 보통 경기 역행적인 통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 좋을 때 약세다? 경기 좋을 때 약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가 잘 회복을 하다가 멀쩡하게 회복을 하다가 둔화 될 것 같다 아니면 당장 둔화는 안 됐는데 경기를 꺾을 만한 리스크 요인이 갑자기 불거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때 달러 강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17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말 이후에 달러화 지수의 흐름을 봐도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6월과 7월에 걸쳐서 달러화 약세가 되게 가파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나타났던 게 뭐냐면 미국이랑 유럽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같이 둔화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달러화가 위쪽으로 한 번씩 튀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다라든가 아니면 뉴로존이 열심히 ECB가 열심히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 헌재가 이거 부분적으로 위헌이다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 때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대라고 하는 뉴스가 퍼질 때 이때는 간헐적으로 강세를 갑니다 최근 들어서 두드러웠던 움직임이 뭐냐면 백신 개발 이슈가 딱 나오자마자 강세로 갔죠 달러화가 약세로 갔죠 우리가 내년의 그림을 생각해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국가일수록 상응한 정책 대응의 강도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백신이 당장 모두에게 보급되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보급이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내년 중간에 이벤트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습니다마는 큰 흐름은 달러와 약세의 연장이라는 거죠 좋아지는 흐름이니까 좋아지는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원화를 보려면 사실 위아나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위아나도 강세다 그렇죠 강세일 것 같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위아나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강세가 됐고 앞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추가 강세를 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작에 바이든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처럼 무역 분쟁 이런 걸 버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진작에 위아나가 강세를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애들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변수를 제외하고 중국 고유의 변수만 저희가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 좌측 그림 보시면 8월 11일 날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중요한 발언을 해요 무역 합의 파기 없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상반기 내내 미국이랑 중국은 사실은 경제적 부분 말고 굉장히 외교적이고 기술 관련한 부분 가지고 굉장히 세게 싸웠어요 그런데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네가 이렇게 싸우다가 이거 무역적으로 불이 옮겨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죠 여차하면 무역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이 코로나 와중에 그런데 코들로가 얘기를 하고 8월 15일 날 통화를 하면서 1단계 무역 합의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릴리 프랠리가 있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중국이 미국보다는 경제 회복을 빨리 했어요 하반기 들어서는 통화 정책도 완화해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기 딱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중국 금리가 먼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채권사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드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간 그림을 보시면 이게 중국이랑 미국 위안화 이쪽에서는 금리차가 작동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작동을 한다는 거죠 중국과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가 되면서 이거 역시 또 위안화 강세에 일조를 했다 그런데 이건 지금까지 얘기인 거고 앞으로는 어떤 힘에 의해서 위안화가 강세를 갈 거냐 저는 자본시장 개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한다고 하잖아요 한다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5중전회라고 해서 14차 5개년 기획 앞으로 5년 동안 경제와 사회와 관련된 살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밑그림을 정하는 게 5중전회였는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뿌지에 편입이 된다든가 채권시장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QP와 RQP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적격 투자 기관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대상을 확대하자 지금까지는 한정된 상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와서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9월에는 이미 이거를 후광통이나 선광통에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얻든 아니면 실제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과 채권에 돈을 많이 집어넣든 위안한 강세를 가는데 재미있는 건 좌측에 있는 그림 다시 보시면 위안하고 굉장히 빠르게 강세가 됐잖아요 중간중간에 파생증거금도 제외하고 역주기인자도 제외하고 이거는 속도 조절을 하는 정책인데 6.6 정도를 깨고 내려갔을 때 중국 정부가 실제로 속도 조절이 들어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위안화 강세는 중국 정부가 그냥 그대로 용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역외 위안달러랑 위안화 고시 환율을 같이 그려드린 거잖아요 중국 정부가 보통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위안화 고시 환율을 건드리죠 건드리죠 절하 고시를 하던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하는데 권인들이 끌고 가는데 원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역외에서 위안달러가 종가로 얼마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날에 따라갔다는 거죠? 따라간다 그러니까 자본 수지의 흑자 확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의 주식과 채권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나타나는 이런 식의 위안화 강세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용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금들은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강세로 가는 그림일 거고 원하는 위안화에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같이 가는 그림일 거라는 거죠 일단 이걸 하나 착안을 해봐야 될 거고 마지막은 20페이지인데요 원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아까 달러와는 경기 역행적인 통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하는 전형적으로 리스크를 반영하는 통화입니다 반달러와 반대겠죠 반대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이 20페이지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JP Morgan에서 집계하는 EMBI 글로벌 스프레드라고 해서 신흥국 국채와 미국 국채의 금리 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물컵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이제 연결 호수해놓으면 수맹이 높이 이렇게 비슷해지죠 이렇게 수위가 맞춰지는 것처럼 금리 차가 축소된다라는 건 DM에서 EM으로 자금이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투자자가 EM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업 실적을 말씀을 드릴 때 원화 강세기에 오히려 수출이 회복을 하더라 실적을 회복을 하더라라는 건 사실은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달러하는 약세고 원화는 강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을 실제로 많이 한 결과로써 그리고 글로벌 환경이 원화 강세를 뒷받침해주는 환경이 가세를 하면서 원화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께서 주셨던 질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열어놔야 되느냐 환율이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큰 걱정거리는 아니야 잘 된다는 신호야 그런데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느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0페이지의 우측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화의 실체 실효 환율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달러는 달러와 대비해서 원화가 얼마냐 그런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바스켓 지수라고 해서 여러 통화 대비 원화가 어떠냐 우리나라가 주로 교역하는 교역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 그다음에 교역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물가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우리나라 물가는 그대로 있는데 상대국의 물가가 갑자기 두 배로 튀어요 그러면 이 나라 통화가 지금 반통화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구혈을 해서 산정한 바스켓 지수가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건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 거의 천정 근처까지 가고 있긴 하네요 아직 다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표시해드린 하늘색 실선이 2000년 이후의 역사적 평균이에요 그리고 보통 글로벌 경제 환경이 괜찮다 리스크 테이킹을 할 만하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역사적 평균을 위에서 놉니다 워낙 강세겠죠? 그리고 에버리지 플러스 1SD 이게 1표준 편차 수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변동하는 범위의 상단인 거예요 1표준 편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정한 거는 내년 말이 되면 이 상단 통상적으로 변동하는 범위의 상단을 터치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다시 밸류에이션을 해봤어요 그때 원화가 1103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5.2% 정도의 추가 업사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미 강세가 많이 지장돼서 1080원까지 왔지만 내년에 일단 1050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11월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나라 원화도 절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런 통화들은 그동안에 절상이 안 되다가 11월에 한 번에 키맞추기를 한 건데 그때처럼 우리나라 원화 절상폭보다 다른 국가의 절상폭이 훨씬 더 크다 라고 하면 룸은 위쪽으로 더 열릴 수도 있어요 절상 가능성으로 네, 그러니까 1050원 밑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개연성도 배제는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수출이나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13페이지 앞으로 좀 돌아오셔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항상 다뤘던 부분은 무역 분쟁이었어요 무역 분쟁은 관세를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교역할 수 있는 파이 자체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모든 나라 제조업에 다 얹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랑 굉장히 많이 붙어있다고 하는 독일 제조업도 이때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무역 분쟁과 관련한 이슈는 지나가는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일단 미국산 수입품 수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서 위안화 강세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위안화 강세가 미국산 수입품 수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강세가 되면 미국산 수입품이 저렴해 보일 거잖아요 더 많이 살 수 있는 구매력 확대의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는 아니에요 지금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첨예하게 봐야 되는 이슈는 뭐냐면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파웨이라고 상징되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지 사실 13페이지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 잠깐만 보시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이 첨단 산업을 내재화하고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첨단 산업의 맹화가 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한 나머지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애워싸고 있는 수출 규제들을 하고 있어요 핵심 부품들을 중국한테 공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 이건 새로운 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화웨어에 관련한 이슈는 사실은 13페이지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화웨이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화웨이를 건드리는 거에서 안 끝나죠 SNS 같은 걸 건드립니다 틱톡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같은 결제 시스템을 건드려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시면 5G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망이고요 반도체는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능력인 거고 그 다음에 SNS나 결제 시스템은 그 데이터 그 자체죠 데이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견제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술 패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우방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결국에 뭘 하겠다라는 거냐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제가 일단 아이디어인데 저는 IoT일 것 같아요 사물인터넷? 그게 데이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물의 데이터를 다 입히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모을 수 있고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사로도 전송이 되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를 제조사들도 사실은 알 수 있죠 물론 개인 정보를 활용한다는 동의를 얻는 전제하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2019년에 세계지식 보러 가서 이 IoT와 관련한 세션을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걸 통해서 보다 소비자들의 구미에 걸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보급을 하는 게 제조사들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니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기업 간의 격차를 벌릴 수 있고 그러한 기업들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 사실은 국가 간의 격차로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쟁은 사실은 이런 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우측 그림 잠깐 보시면 국가별로 IoT 지출 규모 2019년에 IDC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근데 일본, 독일, 한국 비교도 안 되죠 미국이랑 중국이 부동의 탑투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거지만 지금 실제로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나 제재 같은 걸 걸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이 전쟁은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부터 반도체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지만 지금 공급이 사실은 타이트한 상태에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팽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나라 수출이나 아니면 기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맞아요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물건을 잘 파는데 쓰는 상업적인 용도로 쓴다면 그건 결국은 유통회사들이 갖고 있어야지 제조회사들은 갖고 있어봐야 어차피 파는 건 유통회사가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디바이스에 특정한 기능을 추가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통해서 파악한다 스마트한 제품을 개발하는 힌트를 얻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 정도가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이 아닐 것이냐 알겠습니다 환율도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환율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환율을 보면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만 놓고 보면 둘이 굉장히 사이 좋은 것 같은 미국은 달러가 잠깐 약세인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은 또 유연한 강세를 견딜 만한 여건이고 비싸도 중국 물건 사주는 분위기니까 요즘 당분간은 그렇게 그냥 사이좋게 잘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어려운 나라들 통화 약세를 한 번씩 하는 게 요즘 글로벌 유행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달러가 약세고 그다음에 아시아 통화가 강세일 때 보통은 글로벌 경기가 괜찮죠 그런 거를 투영하는 환율은 경기 좋아질 것에 대한 반응이다? 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경기 좋아질 거라는 건 올 봄부터 주가는 이미 반영하고 있었잖아요 V자 반등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런데 갑자기 왜 연말 들어서 이렇게 그게 나타났을까요? 백신 조식?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1300원에서 1200원 내려올 때는 우리가 그냥 정상 수준으로 복귀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1100원이라는 임계치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거기 때문에 환이 갑자기 세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달러화는 사실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잖아요 그게 이제 달러화 지수는 유로화가 전체 마스켓의 57.6%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유로화 강세는 3월 달부터 진작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원화 강세를 느끼려면 실제로는 원화랑 연동이 되는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위안화는 사실은 7월까지는 의미 있는 강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역 분쟁으로 옮겨 붙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렇게도 하고 당국이 컨트롤 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7월 달까지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강세다라고 체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지지산을 뚫고 내려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지금에 와서 워낙 너무 센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문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내년 주가는 큰 변화 없이 올해처럼 잘 갈 것 같고 기업 실적이 늘어나는 것이 신호이자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신호이자 증거다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변수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긴 한데 특별하게 떠오르는 것은 없으니 내년 전망하고 나서 마음 좀 편하신 편이죠? 내년 전망하고 나서 사실은 매일매일 뉴스플로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뭐로 가도 일단 수출은 괜찮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마음은 좀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시장 관련해서 조금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하면 미국의 신행정부 취임 이후에 정책의 결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낙관했던 주식시장 투자들이 약간 좀 신중한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연초에 조금은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년 연간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환경이 나쁘지 않아서 실적 개선이 드라이브하는 축가 상승 쪽에 좀 부계를 둬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갑부하님께서 저보고 정리해 주시라고 정리는요 내년에 내년 경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건 코로나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코로나 다 잘 회복되면 올해처럼 우리 수출도 좋고 좋을 거고 혹시라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안 좋더라도 정부 정책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금융시장에는 뭐 좋은 거다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걱정되는 게 뭔가 싶으면 특별한 건 없는데 굳이 시장에서 시비를 거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좋은 신호일 수 있는 거고 미국과 중국의 부역 전쟁도 특별하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나빠질 것도 그렇다고 또 갑자기 친해질 것도 없으니 그냥 이제는 고정된 상수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자 오늘은 메리스 증권의 이승훈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 궁금했던 질문들 쭉 드려봤고요 꽤 많은 답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메리스 증권의 이승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교수님의 이승훈 연구위원의ه 택 봄 택 법 AAAA 효vard 관리 frequ산ptic ollo 충 repeat able 뮤비 ил